성령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우리 아무 일 없도록 기도 미사 중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개시됩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무엇으로 전해지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개시된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바오로가 굳건하게 믿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 복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계속 기억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죠 왜냐하면 진짜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믿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맺어내는 열매들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맺어내는 것 이게 여러분들 구원으로 걸어나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표징이 되어주는 열매들입니다 내 신앙 생활을 잘 들여다보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지 맺어내고 있지 않는지를 내가 식별하고 성찰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것조차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복음 말씀과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궁극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내가 구원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맺어주는 열매 그게 뭐냐 바로 자선이라는 겁니다 왜 자선이 중요하냐 죄인이었던 자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하느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을 한 뒤에 자케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마르코 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고 루카복음에서는 어떤 권력자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인식시켜주는 행위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게 될 때 궁극적으로 맺어내는 열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태오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양들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의 양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라를 구분짓고 명확하게 식별해내는 기준이 뭐냐 자선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갈라놓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히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 심판의 기준이 자선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나서 정말로 맺어내야 될 열매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장 가난한 이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이 선포된 말씀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비추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외적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정결례를 잘 지키고 있는 바리사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령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시겠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가 하느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그 조건들을 다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미사 열심히 나오고 기도생활 잘하고 고해성사 볼거리를 하나도 만들지 않고 완벽하게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 바로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열매 그게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탐욕들 그 탐욕 때문에 죄짓게 되는 온갖 사악들 그런 것들을 잔뜩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깨끗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군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선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나누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하지만 복음은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힘을 드러내게 될 때 맺어내는 열매라고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자케오도 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심지어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도 자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인색한 마음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기가 어렵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마음 안에는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누어 줄 모르고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돈만 바라보는 마음 안에는 복음이 힘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일독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 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내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문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느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피조문을 하느님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느님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바보 같은 모습이 어디 있느냐 바오로가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우들이 그렇죠 하느님을 믿고 있지만 돈을 주님으로 만드는 교우들도 많이 있어요 하느님을 믿고 있지만 그 인색한 마음을 주님으로 섬기는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기 싫죠 자꾸 그 돈만 바라보게 되죠 저도 똑같은 유혹 느낍니다 그래도 기부하게 되면 그 사악한 마음들이 그 기부한 순간 제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선이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힘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 구원을 체험한 이들 안에서 자선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진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서도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나눔을 잘 실천하며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잘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용소막 본당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본당 교우들이 엄청나게 후원을 해주셨다고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들 무의미한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복음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열매에 더 다가가게 여러분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참 잘했구나 내 믿음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았구나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기쁘게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부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자선을 통해 우리 영혼을 씻어내고 자선을 통해 구원을 준비하고 자선을 통해 예수님의 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요 집에 가셔서 자선을 실천해 봐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자선을 실천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다면 물질적인 자선이 아니라 마음의 자선을 오늘 가족들에게 좀 실천해 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듣지 않았다면 좀 오늘 듣는 저녁이 돼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내 말만 했다면 오늘은 내 말을 좀 줄여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비난만 하고 소리 질렀다면 오늘은 사랑이 담긴 말을 좀 해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자선을 통해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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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